지난해 증시 불황으로 증권사들의 퇴직연금 DC 비보장형 수익률이 대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증권사가 두 자릿수가 넘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그러나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관련 상품을 장기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증권사들의 퇴직연금 DC 원리금 비보장형 평균 수익률은 대폭 감소했습니다. 13개 증권사의 퇴직연금 DC 비보장형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17.25%로 전년 대비 24%가량 급락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적립액이 가장 많았던 미래세 증권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7.5%로 집계됐고,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모두 20%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개인 IRP 퇴직연금 비보장형 수익률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난 2021년 5에서 10%의 수익률을 보이던 증권사들의 개인 IRP 비보장형 수익률은 지난해 모두 두 자릿수가 넘는 손실을 나타냈습니다. 퇴직연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확정 급여형인 DB형, 확정 기여형인 DC형,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로 나뉩니다. 이 중 DC형과 개인형 IRP는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근 두 상품의 수익률이 급락한 것은 증시 악화와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채권 평가 손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DC 비보장형 투자는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금리가 인하할 경우 채권의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에서 보장형 상품으로 바꿀 경우 채권 평가 손실이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같은 시장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을 했더라도, 다시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금리 상황도 이제 금리가 다시 인하 기조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발생했던 손실이 다시 만회가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 한 해 있었던 마이너스 손실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실현 손실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가져가게 되면 그런 일시적인 시장 하락은 만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좋지 않은 시장 상황에 증권사들을 선택한 퇴직연금 비보장형 가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